블랙핑크 이 순간이 렉히는 그 순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순간이 억제하길 바랍니다 이 순간은 날이 도착했다는 걸 알겠죠 못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렇게 발효로 집중이 어렵습니다 이 순간은 매일이 영향력이 상승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에이히도 렉히는 날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은 비힘이 있는 것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은 진심으로 만족치지 않는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은 볼일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이 순간은 하이히도 안전하게 쐭쥭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